아 추워 아 여기는 침대가 진짜 대단해 제가 이불을 세 갸부를 깔고 잤거든요 이게 지금 나무 침대인데 아 이거 너무 평화롭고 좋거든요 다시는 다시 오고 싶진 않아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이집트에서 기차를 타보는 날입니다 제가 세계행위에서 기차를 타보는 날입니다 미처 못 타봤던 침실칸이 있는 기차를 이집트에서 타볼건데 문제는 이 이집트 교통 인프라가 제가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가 않아서 여기 이집트는 제가 서쪽 끝에 시화까지 나온 이상 무조건 다시 카이로나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서 거점 여행을 해야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전환점인거지 다시 버스를 13시간 타고 카이로로 돌아가서 이제 카이로에서 룩소루로 가는 야간 기차를 타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동만 한 24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게 지금 좀 피곤해서 일단 버스에서 푹 자고 버스야? 또! 재밌네 재밌어 버스 한번 타는데 짐검사를 몇 번을 하는거야 그 고맙습니다 제가 잠은 제대로 못 잤는데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바로 기차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 기차형 멋있는데? 네 네 네 네 네 티켓이 생각보다 비싼데 제가 방금 여기 직원이랑 현진 친구한테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 80달러나 하는 침실칸이 좀 많이 불결하고 불편하기로 악명이 높아서 아무도 예약을 안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받은게 VIP석이라고 20달러 정도 밖에 안하는데 의제도 뒤로 제칠 수 있고 선호도도 가장 높대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VIP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무스타파 무스타파라고 허락 맡았습니다 여기서 펜쳐하면 되겠다 테이블도 이렇게 하나 내줬어요 에이 바이 바이 아 고맙네 갑시다 갑시다 이제 드디어 카이로를 떠나는구나 아 이 람시스 스테이션은 밤에 더 이쁘네요 와 바글바글하네요 진짜 하이브리데이 블렌드폰 맘발 11일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 나오미? 네 카즈 너가?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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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행을 가면? 네 여기가 내 집이에요 네 와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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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제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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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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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오 정신없어 이거 선로에서 찌린내가 아무튼 오랜만이네요 밤기차 설렙니다 오 기차 좋구만 응 좋아 이게 8년 됐다는데 꽤 신식이네 좌석도 꽤 넓어요 다리 쭉 펼 수 있고 아 이게 침대나 다름이 없네 너무 편한데? 어 근데 청소는 잘 안하나보다 여기도 네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아멘 아멘 뭐나니? 고맙이고 고맙이고 요런 BHF 레스토렛 아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레스토랑 어디? 여기 레스토랑 어디? 네, 네, 네 제가 터키에서 8천원짜리 앉아서 가는 33시간짜리 횡단여차를 샀었잖아요 와 역시 돈이 좋아 돈이 좋아 이 정도 좌석에서 12시간으로 너무 지껍네 기차에서는 절대 가방 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 레스토랑도 있으니까 밥도 먹을 겸 자,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랑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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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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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고 왈라 보여드리면 안되겠다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지저분하구요 이게 아마 선로로 떨어지는 거일거에요 아까 제가 찌림내를 좀 맡았기 때문에 어우 물은 칼칼칼 잘 나오고 근데 담배 냄새가 좀 나네요 여기 사람들도 그냥 담배 피하마 한 번 해볼게요 기차 통로에서 담배를 피는데? 아 이게 충격이다 아 이게 레스토랑에 있구나 굿굿 메뉴도 있고 아 메뉴도 있고 근데 읽을 순 없지만 노 잉글리쉬? 치킨이 국놀이긴 한데 아니아니 일단 레스토랑 자체는 우리나라 90년대 PC방 냄새 아쉬운 놈이 먹어야지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이게 6,000원 정도 구성인데 아 괜찮은데? 별듯해 제가 또 껍질충이거든요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야채도 많이 먹어야지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왠아상 다 친절해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아쉬운 놈이 유튜브 채널? 네 아쉬운 놈이 1,000,000원 1,000,000원 뷰 유명 인사네 아쉬운 놈이 그리워 아멘 아멘 참가 과연 뷰 마멘 참가 착용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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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아쉬운 어? 저는 생규 나도 아, 남편이예요 표정도 이 엑스의 남편은 그를 좋아하지 않나? 네 왜요? 아주 부족 하지만... 아주 부족 아주 부족 너무 부족스러워 25 25 23 예 예 41 아니 29 26 26? 예 40 26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종이 형 네 예 예 예 예 예 예 네 예 예 하하하하하 잘생기게 하세요 마이씨지지에 참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종이 형 누구세요? 이것은 5분 나인 흐흐흐흐흐 갑자기 티 한잔 사주신다고 흐흐흐흐흐흐흐흐 또 어린이 주는 걸 안 먹으면 그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진짜 너무 편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2시가 넘었는데 불을 안 꺼주네? 아마 도난 방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자겠습니다 이곳은 빌라가 어디에나 있구나 와 진짜 빌라는 어디에나 있구나 저 아저씨 새벽 4시부터 아침까지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모든 생객이 저 사람 때문에 잠 못 잤어 아저씨 새벽 4시부터 밤에 이집트가 제주도로 밖에 있네 아 근데 간밤에 이집트가 제주도로 밖에 있네 하늘에서 좋아요 가요 하늘 무 축의 맑둘 무 축이 맑둘 네 역이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자랐어 여기도 뭐 선로에서 찌름내가 진동을 하네 때쯤은 와 닿기? 오케 대票 отк how you are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축감 직위가 있으신 분이신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저는 직위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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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인이예요? 직위인이예요 직위인이예요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네, 그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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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emplina 네. 뭐求 меня? 뭐하고 있어요? what's campaign? 쑤다다 cómo? 맛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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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Harry Harry Kassim Mohamed Addiwi Hamid Lim I hope to ride a good in Egypt I am happy to meet you Me too 바쁘신 것 같아서 이제 일어나 보겠습니다 Thank you Good bye Good bye I'm happy with you Thank you 사막의 오아시스 시화로부터 거의 한 30시간 정도 거쳐서 룩스루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좀 피곤하긴 하네요 이 룩스루도 호객이랑 사기꾼들이 많다고 유명한 도시예요 고대 왕들의 무덤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되게 역사적인 색깔이 강한 도시입니다 이집트에서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아직 비자가 끝나진 않았지만 비자 연장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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